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평소보다 말투를 무겁게 시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가 조금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려고 사실 제가 요즘은 컨텐츠를 하면서 제가 좀 목하고 어깨가 많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가드를 좀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이거를 착용까지 하고 하는 건 약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컨디션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최대한 참아볼게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중간에 좀 좀 커피를 좀 뭐 좀 한 모금 정도씩 뭐 쉬어가는 타이밍에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서울특별시장의 사회적인 영향력. 네, 사심역사 컨텐츠로 서울특별시장의 역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서울특별시장의 역사를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2부가 될지 3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2부가 될 수도 있고 3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래도 최근까지 시장이었던 분이 컨텐츠로 나와요. 다만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뭐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일 뿐이지 평가를 하자는 의미는 없어요. 음, 지금 상을 치르고 있는 고인에 대해서 뭐 뉴스에서도 정리는 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딱 그, 이제 그분의 프로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어땠다, 어땠다 약간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평가 이런 거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특정 정치인을 뭐 하고 싶은 거 다해 뭐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그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걸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이제 PPT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PPT 배경은 네, 회색으로 맞췄어요. 아무래도 이제 검은색 계통으로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옷을 이제 흑백 계통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 이걸 그 대한민국 100주년 이 셔츠밖에 없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좀 입을 만한 게 네, 그렇다고 제가 방송에서 뭐 검은 넥타이 두르고 입기엔 좀 약간 이제 목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복장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 컨텐츠가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이 컨텐츠 계획이 없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편성되었던 다른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취소를 했어요. 실제로 저 이번 주말에 지금 원래 예정되었던 EP의 중계가 몇 경기 있었는데 일단은 진행을 안 했어요. 일단은 한 두 경기인가 세 경기를 제가 진행을 안 했고 아무래도 좀 이번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 컨텐츠가 제 1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단은 교육 BJ가 뭐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뭐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 중계들을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편성하는 컨텐츠고 현 시각 기준으로 내일 새벽 0시 30분에는 사실 토트넘 아스파하고 아스날의 그 경기가 있긴 한데 그 경기는 좀 약간 그 경기가 좀 약간 중요도가 좀 큰 경기가 된 것 같아서 그 경기는 중계를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오늘 방송까지는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특별하게 편을 드는 정당이 없어요. 그리고 좀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특정 사람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컨텐츠가 뒷부분에 포함이 돼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의도도 없고 좀 그리고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좀 양쪽 상호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영상 댓글에 논란이 있을 거예요.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댓글은 닫도록 할게요. 일단은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항이긴 한데 좀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노란 딱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도록 하겠어요. 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면 역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한 번에 임기는 4년이고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는 서울제동초등학교 근처에 서울특별시장의 공관이 제공이 돼요.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관저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굳이 공관을 제공을 하는 이유는 네, 서울 도심에 있어요.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시청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을 좀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좀 되게 경무가 좀 격할 수도 있거든요. 근무 시간이 되게 길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시청으로 출근할 수 있게 가까운 지역에 관절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장관급 대우예요. 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요. 예로부터요. 서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 역할을 한 지가 600년이 넘어가죠. 조선시대 때부터니까 600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지금의 서울로 천도를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의 한성부가 됐는데 다른 지역의 그 이제 순천부, 동래부 뭐 수원도 아마 수원부일 거예요. 이런 그 지역의 대도시의 지방관은 종산품관 등의 부사라는 모직이 있어요. 이 부사들한테 맡겼는데 한성부 판윤 한성부, 판 한성부사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성부 판윤으로 더 올라갔어요. 이 자리는 정이품관등이 맡아요. 사실 이제 지금의 도지사급인 다른 지역의 관찰사 관등은 종이품관등이에요. 현재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가 종이품관등으로 종이품은 이제 중앙관리하고는 찬판하고 동격이었어요. 육조의 찬판들하고 그런데 정이품 판서하고 동급이에요. 다만 한성부 판윤 역시 그건 육조의 판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판서보다는 격이 낮게 여겨지기는 했어요. 어쨌든 한성부 판윤은 정이품관등이었다. 정이품이면요. 현재의 직급으로 비교를 하면 장관이에요. 판서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급 대우를 받아요. 물론 장관급 대우지만 그 엄밀히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직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국가의전 서열 순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자리에요. 그래서 다른 광역지자체들은요. 지방체를 발행을 하거나 자치사무 감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는데요. 서울특별시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이거를 담당을 해요. 보고가 국무총리한테 바로 가요.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권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공무원 임용 및 징계권은요. 시장이 대통령과 직결관계로 임명할 수 있어요. 다이렉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시장이 두 명이 편제가 돼 있고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그리고 기조실장 등등 서울특별시에서 중요한 임명직은요. 국무총리를 경유를 해서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줄 수 있어요.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제가만 받는 거예요. 임명장을 받는 거야.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을 해요. 시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이게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돼도 독이 든 성백이라 한데 낙선에도 영향이 가는 정도의 독이 든 성백이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잔을 손만 잡아봐도 뭔가 독이 튈 것 같은 네, 그런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특별시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서울특별시장 자리에서 실수를 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하면요. 그 이후 정치 인쟁에서 에이징 커브를 좀 세게 맞이해가지고 그 이후로 정치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에이징 커브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일단은 이때 이제 1995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있었죠. 이때 제1회 전국동시지선 때 이때 이제 조순 전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조순 전 시장이 이때 당선이 됐을 때 이때 2위를 했던 박찬종 후보가요. 이때 서울시장에 낙선한 여파로 그 이후 막 다른 선거로 여러 가지를 도전을 했는데 계속 낙선을 해요. 결국 제기하지 못하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당시 3위가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같은 정치라인이었어요. 정원식 후보였는데 이 정원식 후보가 3등을 그치니까 이 여파로 당시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를 하고 추후 대권주자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IMF 터지면서 199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중간에 있었던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 선거에서는 이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당선이 돼요. 근데요. 이때 지방선거 2위를 했던 최병렬 후보는요. 사실 좀 말이 좀 많아요. 이 최병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을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최병렬 전 시장은요.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 사람이에요. 경질됐죠. 근데 그 사람이 좀 쉬다가 쉬다가 다시 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시장이었다는 이유로 좀 표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 한나라당 당대표까지는 갔는데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 이후 바로 이제 국 총선에서 지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이 당선이 됐죠. 이때 2위를 했던 김민석 후보는요. 이 선거 이후에 그 정몽준 후보의 그 대선 캠프로 갔어요. 물론 선거에서 망하죠. 그 다음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 그 그동안 이제 각종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못하다가 바로 올해였죠. 제21대 총선에서 영등포구 을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원내 복귀하는 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에이징 커브가 세게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010년 아 아 잠깐만요. 고건 전 시장이 1998년 지선이었고 정정할게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시장 당선됐을 때가 2002년 월드컵 때 선거가 있었어요. 네 정정할게요. 그래서 이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시 2002년에 대선 캠프가 있었잖아요. 이때 정몽준 캠프로 갔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이제 정몽준 캠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지지를 철회를 하죠. 그게 맞네. 네 좀 정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시 새천년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어.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때 여파로 그 국회에 복귀하는 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다. 자 그 다음이 이제 2006년 지방선거 이때 2006년 지방선거는요 음 제가 이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투표권이 없었어. 2006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왜냐면요 제가 7월 24일생이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6월에 보통 월드컵 시즌 때 하잖아요. 근데 2006년 6월 기준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투표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때 지방선거 때 이제 이제 오세훈 전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 강금실 후보가 이때 득표가 2위였는데요. 그 이후 제18대 총선에 출마를 안해요. 근데 그 이후에 강금실 씨가 내가 알기로 그 강금실 씨가 그 법무장관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서울시장선거에 나오기 전까지 근데 그 이후 어디론가 사라져요. 정계에서 사라졌다는 거지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건 아니지만 음 사실상 정치계는 은퇴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박주선 후보가 이때 3위였는데요. 그 이후 박주선 후보는 지역구를 광주 동구로 옮겨요. 그리고 이제 그 민생당 알죠? 그 예전에 국민의당 라인이었던 그 민생당 라인으로 그 정동영 씨 박지원 씨 라인 거기 그 소속으로 이번에 총선에 나왔는데 광주 동구에서 또 3등을 했어요. 또 3등 자 그 다음에 2010년에 2010년에 있었던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오세훈 씨가 재선됐죠. 근데 이때 2위였던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예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인데 이후에 민주통합당 대표를 갔었고 근데 그 이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3위를 했던 후보가 노회찬 전 의원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정의당 원내대표를 하다가 2018년에 자살했죠. 그 다음에 이 선거에서 4위를 했던 지상호 후보는 이때 소속이 자유선진당 이었어요. 그 이회창 씨가 세웠던 자유선진당 이었는데 이 정당이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외창 씨는 그 이후 바른정당 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지상호 씨는 그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역시 그 바른미래당으로 갔었고 근데 다시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고 자 이제 2021년에 이제 오세훈 씨가 그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를 붙였다가 그 주민투표 투표율에 자기 시장직을 걸었었죠. 근데 투표율이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그 투표함을 열어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개표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열렸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 씨가 출마를 했고 그리고 야권에서는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려고 했고 그 박원순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를 했고 그래서 당선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2위를 했던 나경원 씨는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가기는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전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총선에서 낙선해서 이제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있었던 동시지방선거 이때 박원순 전 시장이 재선을 해요. 근데 이때 2위를 했던 정몽준 후보는 이때 낙선한 이후로 사실상 전계를 은퇴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거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제7회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2년 전에 있었죠. 이때 박원순 전 시장이 3선을 해요. 이때 2위를 했었던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고요. 근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요. 경기지사가 끝난 이후로 갑자기 침박노선을 타가지고 이미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낙선을 했고 이때 득표를 했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는 음 19대 대선에서도 3위 그때 지방선거에서도 3위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몇 자리 못 얻었죠. 자 어쨌든 서울특별시장이 되게 독이 든 성배인 이유 중 하나는요. 선출직 공무원의 한정에서는 대통령 다음 자리에요. 그리고 이제 각종 주요 선거에서도 사실 표에 표같이 서울에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이 각 광역 단체들 중에서 선거구가 제일 많아요. 서울만 해도 서울이 의석수가 한 스물몇개가 돼요. 아마 맞을거에요? 아니 더 되나? 서울은 각 구별로 의석을 막 두개 세개씩 뽑으니까 구별로 음 어쨌든 그래서 다른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력 미치기는 해요. 좀 예외가 있다면 2012년 겨울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씨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사실 실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상이에요. 그래서 중앙정계화하고는 좀 거리두기의 특성이 좀 있기는 해요. 음 그리고 좀 국회의원에서 시장을 도전한 사례는 별로 없기는 해요. 왜냐면요. 지자체장은 국회의원을 겸임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신분이 장관을 겸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자를 사퇴하고 나와야 돼요. 그건 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역시 지자체장 5월 국회의원이 각각 다른 선거에 나가려면 겸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 자리를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지자체장은 사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사퇴하고 출마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렇고요. 그래서 음 이명박씨는 한때 국회의원을 했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다음에 이제 전개를 복귀하기 위해서 2002년에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왔었고 당선이 됐죠. 그 시장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커리어가 대통령이었지. 그랬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커리어에서 에이징커브가 올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음 아무래도 이제 경력적인 코스를 감안하면 보통 서울시장을 하고 나면 그 커리어 이후에 더 할만한 역할이 뭐 국회의원 뭐 장관 아니면 대권주자거든요. 음 대권주자까지 올 정도의 정치인들은 보통 뭐 의원 그 의원 그 뭐냐 경력 횟수에 관계없이 좀 정치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거든. 보통 그렇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후보로 나오는 경력의 다수는 최소 중견급에서 원로급이에요. 음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거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좀 딸리죠. 뭐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어요. 음 배석이 돼 있어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뭐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해요.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는데요.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국무총리예요.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무회의 참석을 하면 보통 발언권이 있겠죠? 발언권이 있고 의결권까지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의결권이 없어요. 투표를 못해요. 표결을. 그래서 의결권까지 가능한 국무위원들은 보통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면 국무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배석의 위원들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해요. 음 그렇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진짜 독이든 성배라는 게 옛날에 임명직일 때는 굉장히 막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고 그러면 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뭐냐 이원종 전 시장이 당시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시장이었는데 이때 이에 대한 책임으로 시장 자리에서 잘려요. 근데 그 다음 시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우명규 였는데 우명규 씨는요 후임으로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사퇴하게 돼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성수대교가 건설 중이었던 시점에 서울특별시의 건설부시장이었거든 하필이면 그 시기에 건설부시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만들어진 다리가 무너진 거야. 연대책임이겠죠. 실무 총책임자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명규 전시장도 열흘 만에 사퇴를 했고요. 그 다음 후임으로 임명됐던 사람은 최병렬 씨. 근데 최병렬 전시장은요 그래서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시장을 했는데 문제는 퇴임시점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참 은도 없어요. 성수대교 붕괴된 거 그 수습하는 와중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순 전시장은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부터 갔대요. 음 그리고 성수대교는 조순 전시장의 임기 도중에 재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성수대교가 된 건데 왕복 8차로 음 어쨌든 최병렬 전시장도 그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자기 임기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장에서 대통령 커리어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음 일단은 서울특별시장 역대 인물들 중에서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있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은 서울특별시장을 광복 초기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까지 하죠. 그리고 대통령에서 사퇴한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국회의원을 몇 번 더 해요. 음 유일하게 대통령 이후에 국회의원은 또 한 사례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허정 이 사람도 서울시장을 지낸 적이 있고 4.19 혁명 이후 과도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기봉 전 국회의장 이 사람은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서울특별시장으로 있었어요.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음 그때 이제 이제 이기봉 씨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있었고 그 이후 국회의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의장을 했었다가 이제 부통령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3.15 부정선거로 부통령 당선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고건 전 총리는 서울특별시장을 두 번을 했어요. 임명직으로 한 번 그리고 민선에서 선출직으로 한 번 그렇게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명직으로 한 번 시장을 한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때 공무총리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199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로 서울시장이 끝나자마자 국무총리를 또 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탁현액 심판식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다음에 총리직을 사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씨 서울특별시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은 그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 이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에 나오진 않았어요. 당내 경선에 나오진 않았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의 역대 주요인물들을 좀 보면요. 일단은 김형민 전 시장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성부 한성부 판윤 경성부윤 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윤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임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이 됐어요. 왜냐면 애초에 30대에 임명이 돼가지고 그 광복 이후에는 그대로 서울특별 자유시장이 됐어요.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제 제2대 서울특별시장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이 됐었고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사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 몇 번 더 했다가 낙선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국회에서 계속 활동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기봉 전 국회의장은 제3대하고 4대 서울특별시장을 맡았었고 이 시기에 한국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당시에 국방장관으로 갔다가 국회의장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부통령선거가 출마했는데 3.15 부정선거로 당선 취소 그리고 친아들이 어떤 이강석씨한테 총 맞고 죽죠. 역대 서울특별시장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이기봉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정 과도정부 허정씨도 제8대 서울특별시장을 했었고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김연옥 전 시장 이 사람은 5.162위의 경상남도 부산시장을 맡았었는데 이때 부산시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의 일처를 왔다갔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의견을 계속 해진 한 결과 부산이 김연옥 전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있는 동안 부산 직할 씨로 승격이 돼요. 그래서 김연옥 씨도 부산 직할 시장으로 승격이 돼요.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제14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이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연옥 시장이 와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1960년대 서울의 아파트들 개발 정책들을 주도를 하고 서울 지하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근데 이제 와우 아파트 봉구의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사임하게 돼요. 근데 사임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내무장관을 가더라. 그 다음에 양택식 전 시장 제15대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임기 중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어요. 광주 대단지 사건 이때 이제 그 당시 경기도 광주였던 자리가 서울 송파구 막 이런데 였어요. 네 그랬었다고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총지휘를 했고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8월 15일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완공 당이네요. 유경수 여사가 피살이 돼버린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광복절에 피살이 돼버려가지고 약간 약간 그래가지고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삶하게 돼요. 어쨌든 1호선은 개통돼요. 1호선은 그 개통이 되고 1970년대에 개통이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 시장이 됐던 제16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있었던 구자춘 전 시장은요. 서울의 지하철 2, 3, 4호선을 계획을 해요. 근데 2호선 계획이 진짜 혁신적이었던 게 원래 계획이 영등포역을 환승할 계획이었다 그래요. 근데 영등포역에 그 2호선이 원래 들어올 자리가 공사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안이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보림천 쪽에 신도림역으로 변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신도림역 자리가 원래는 1호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2호선 신도림역이 생기게 되면서 생긴 역이 신도림역이에요. 1호선이 환승역이 생기게 됐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생각을 안하고 만들었는데 현재 신도림역이 서울의 지하철역들 중에서 유동인구 1위죠. 유동인구 1위역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원래 1호선이 승강장이 급행열차 경인선 급행열차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한계가 있고 일반열차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로는 너무 사람이 미워터져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플랫폼은 이제 구로역 방향 일반열차만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방향 일반열차는 승강장을 따로 만들게 됐어요. 승강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승강장에 타는 곳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1호선 신돌입역은 타는 곳이 세계에요. 그렇게 이제 공사를 했고 음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아마 2015년에 그때 신돌입역이 1호선 민자역사가 생기게 돼요. 1호선 역사를 따로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근데 그 위치 자체가 조금 거시기 해요. 그래서 사실 2호선 2호선 환승 통로 하고 분리진 킨거 이외에는 뭐가 딱히 없어요. 사실상 사람들은 다 2호선 줄그러스거든. 어쨌든 그거 이외에는 2호선이 난공사가 없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2호선의 그 을지로 순환성 코스를요. 서울특별시 지도했다 줄긋고 30분 만에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0분 만에 그려서 설계했던 2호선이 현재 서울에서 이용객 거의 탑 서울이 2호선이 없으면 서울교통망이 완전 마비가 되잖아요. 그 정도기 때문에 그 그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했던 시장 중에 박영수 전 시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1982년 4월에요. 당시 3호선을 공사하고 있었던 이 무학재 구간에서요. 통일로죠. 통일로에 있는 그 무학재 구간을 공사하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 독립문 넘어가면 바로 그 무학재잖아요. 그 붕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돼요. 그 이후에 이제 20대 서울특별시장이었던 연보연 전 시장 때 서울 지하철 2, 3, 4호선이 완공이 되고 한강종합개발이 추진이 돼요. 아 물론 여기서 3, 4호선 완공의 기준은 서울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연보연 전 시장 시장 때 이제 목동 그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고 가락시장이 이때 열어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그래서 송파구가 잠실 다음에 번화가 지역이 가락시장이 된 거예요. 상권이니까. 그 다음 경의궁 보라매공원 종묘공원 석초노수 등의 공원 계획이 이때 다 수립 다 추진이 돼요. 물론 이제 석초노수는 그 이후 이제 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지금의 그 석초노수는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롯데가 영향을 미친 그런 공원이 됐죠. 그 다음에 1988년에 서울 하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을 개최했던 시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딱 올림픽까지만 치르고 경질돼요. 그 당시 이제 1988년이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었던 시대인데 그 전두환 씨의 친척 등과 연루된 비리 때문에 그 구속이 돼버려요. 구속이 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됐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시장 고건 전 시장이 22대 관선 시장이었고 31대 민선 시장이었어요. 민선이 1998년 당선이었고 이때 서울특별시장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서울교통 관련 정책 중에 영향을 미친 시장이 세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보현 전 시장 구자춘 연보현 전 시장 이외에 고건 그러니까 21세기 서울교통 관련 정책 중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건 전 시장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 이명박 씨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이 세 명이에요. 고건 전 시장 전 총리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22대 시장이 임기 당시에는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그 조순시장의 그 임기 막판에 강변북로가요. 강변북로가 이제 연결이 다 끝나요. 그 원래 강변 그 강변 면로 강변 면로 그래가지고 그 구간들을 막 그냥 연결시킨 그냥 일반 도로 였는데 이거의 1997년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강변북로가 연결이 끝나요. 올림픽대로하고는 달리 강변북로 강변북로의 그 연결이 좀 약간 시스템이 달라요. 올림픽대로는 아예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강변북로는 구간별의 도로들을 원래 그냥 연결시켜서 쓰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바꾸게 돼요. 좀 일부 구간은 그대로 쓰고 일부 구간은 그 확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 구간은 바꾸고 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량으로 이설을 해요. 그래서 약간 노량대교를 만들 때 그 방식을 약간 이 강변북로에 좀 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변북로의 바깥쪽을 달리는 그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같은 경우는요. 음 진짜 상당수의 구간이 고가도로예요. 그 교량으로 돼 있어요. 뭐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음 그리고 고건 전시장의 임기 당시 5678호선 개통이 2기 지하철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제 30일 때 역시 임기 당시에 이때 고건 전 총리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의 이 대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진짜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고건 전 총리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준 서울의 시내버스는 100% 천연가스 버스에요. CNG 차량 음 그래서 교체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제31 때 임기 당시에 이제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개장을 하고 월드컵을 개최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2003년부터 국무총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22대 시장 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 한 번 하고 31대 시장 한 다음에 국무총리 한 번 또 하고 음 그래서 2004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에 한정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물러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조용해요. 약간 대권주자 할 줄 알았더니 음 그 다음에 박세식 전 시장 1990년 12월에 임명이 됐는데 수서비리 사건 때문에 2개월도 안 돼서 잘려요. 그 다음에 이제 최병렬 전 시장 제29대 서울특별시장 이한테 관선 중에서 마지막인데 일단은 임기의 처음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수습으로 임무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문에요. 두 명이 잘렸거든. 전 전 시장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시장에서 잘린 거고 전직 시장은 성수대교로 만들 당시에 건설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잘려요. 그래가지고 전 시장하고 전 전 시장에 싸놨던 똥을 치우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퇴임 직전에 산풍 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고 퇴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순 전 시장이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취임 연설만 딱 하자마자 자 이쯤 하면 됐습니다. 산풍 백화점 붕괴 사고 갑시다. 해가지고 바로 산풍 백화점 부터 가는 걸로 임무를 시작을 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최병렬 전 시장은요 산풍 백화점 붕괴 사고의 여파가 있었었는지 모르겠는데 1998년 지방선거에서 고건 전 총리한테 패해요.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활동을 하는데 2004년에 대통령 탄핵소추 가격 시점에 한나라당 당대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순천 시장 이 사람은 당선되자마자 산풍 백화점 붕괴를 하는 바람에 취임 첫 임무부터 산풍 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방문이었어요. 산풍 백화점의 위치는 네 현재 반포동 사평역 있는 그 위치 어쨌든 거기 근처예요. 그 어쨌든 뭐 사평역이었나 사평역 서쪽이었나 어쨌든 뭐 그 자리 거기 근처예요. 그리고 재임 중에 성수대교를 재건을 했고요. 그리고 1997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대권주자로 나서면서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게 돼요. 중도 사퇴하게 되고 이제 자녀임기는 강덕기 행정부시장이 임계를 권한한테 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조순 전 시장은 대통령 후보까지는 안 나왔던 게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회창 씨한테 후보를 양보하고 한나라당 총재가 돼요. 한나라당 총재가 되고 그 이만섭 전 의장도 그때 그때 이만섭 전 의장이 국민신당 총재로 나갔었죠. 그랬었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씨 이명박 씨가 제3 고건 전 총리 다음으로 서울시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건 전 총리하고 박원순 전 시장하고 더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교통정책에 상당수 관여한 인물이죠. 특히 2004년에 서울 대중교통체계를 뜯어고쳤죠. 아예 현재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버스 운영시스템 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천호대로에만 있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수도권까지 확장이 되고 그 뭐냐 세종시 시스템에서는 BRT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그 대전 세종 연동해가지고 BRT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청계천복원 이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개선하고 청계천복원 이 두가지 여파로 인해서 이 두가지 업적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대통령돼요. 이 두가지 때문에 그래서 청계천복원은 나름 성공적으로 이뤄주긴 했으나 이 청계천복원의 성공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명박씨의 실수 중 하나는 사대강 개발에 나섰죠. 그리고 이 사대강은 지금 부작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청계천하고 사대강은 달랐다. 그게 드러나게 됐죠. 음 그리고 이제 퇴임하고 뇌문수수 및 횡령 혐의로 2018년에 구속됐어요. 현재 복역 중이고요. 음 어쨌든 그 정책이 상당수 관여를 했다. 서울시장은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사실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요 이명박씨가 시장일 때요 이명박씨 옆에서 기념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껄로 찍은게 아니어가지고 저한테는 파일이 없는데 어쩌면 그 점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명박씨가 흑역사가 된 거를 감안을 하면 자 그 다음 시장이 이제 오세훈씨였는데 오세훈씨는 민선 최초로 재선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서울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율 저조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영규 행정일부 시장이 권한 대행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날 주민투표를 못했어요. 저는 이 주민투표가 있었던 시간대에 제가 서울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 시간대에 서울에 없어가지고 그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제가 그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로에 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로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시에 어 투표 종료다 하면서 다들 확인해보니까 오 그렇게 된 거예요. 다들 막 확인해보니까 이게 오 투표율 낮아. 그래서 뭐냐 투표 안 열어보게 됐어. 그래서 이제 오세훈 전시장이 물러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사람이 박원순 전시장이었죠. 음 그래서 서울시장 역대 최초 3선 그래서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서울을 가장 오랫동안 책임졌던 지방단체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2020년 7월 9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7월 10일부터 서정협 행정일부시장이 지목권한 대행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장과 더불어서 재보궐선거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서울특별시장의 역사 서울특별시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서는 아마 이번 컨텐츠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신 분 에 대해서 좀 한번 그분의 인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리한다고 했지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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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